손 주문만 닦으면 돼요 제가 낙직 분리해야 돼 이거 먼저 이렇게 닦아 놓고 분리해요? 네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일단 뚜껑을 연 다음에? 일단 뚜껑을 열어서 안 돌아가 왜 아까는 고장난 거라서? 고장난 게 오래돼서 이거 분해를 해야 돼 분해 소재 한 번 하고 싹 돌리면 괜찮지 고장난 게 오래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